병아리 콧 던지라고 찾고 주네 던질게 던질게 자자자 또 가져왔어? 엄마 옆으로 병아리 콧 갖다 놓은 거야? 던져주라고? 뭐해? 뭐 찾아? 병아리 코를 여기다가 넣었어? 침 봐 이거 엄마가 던져줄게 싫어? 침 봐 엄마 보고 던지라고? 난장판을 또 해놨네 뒤로 날라갔어 어디로 날라갔을까? 찾아봐 선생님 왠지 아 정신없네 어디서 냄새가 날까? 병아리코 어디 숨었어? 어디로 날아갔는데? 어떻게 찾았어? 어머 어떻게 찾았어? 냄새가 거기서 나? 숨겼다가 뺐다가 숨겼다 뺐다 또 올려놨어? 흔들기 병아리코가 그렇게 좋아? ,…